아이언클래드 너무 약한데 이거 뭐임? 어떻게 하는거임? 님들 이 게임 어떻게 해요? 어? 불풍기다 음..뉴뉴 일단 가지를 뽑아라 여기서 타격 지우는건 진짜 하면 안되는 짓인데 하지만 참을 수 없지 불진 불진 오리진 형 아이언클래드 잘 모르는구나 아이언클래드는 소멸이 중요해 소멸 카드를 짓고 방어도를 쌓은 뒤 몸박으로 다 죽여버리면 되제물은 내 체력이 깎이니까 별로 안좋은 카드 같아 그 와중에 되틀리는 디테일 봐 아이언클래드 몸박 어디감? 베트린잼 미니 이거면은 보스는 잡았네 엘리트 가지 말자 그냥 엘리트 왜감? 매도가자 클리어 보내기 네 딸랩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트를 잡는 것 고것이 설더스의 기본이다 애송이 파워 아싸 화형 자신감 상승함 꿈 개꿀 와돈 쓰는 미친 아클 은예 오졌다 감동스럽다 감동스럽다 우회받고 상점 갈까? 솔직히 이걸로 슬라임 못잡으면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지? 아! 머쓱 징끈 징끈 징끈이 필요한게 아닌데 불조약이 필요한건데 이거 맞는것까지는 흠 이럴수있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굿 지옥불 뭐야 이거 오케이 설더설 엘리트 갑시다 연막탄도 있고 아이 뭐해 이거 제발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위저 앗 현지칼 고마워요 현지칼 최고야 아니 미친 쓰레기 게임 아니 이게 쓰레기 게임이지 안아줘요 거짓같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진짜 지옥불은 난관킹 뿜기가 아닐까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난관하나 더하자 기사는 언제 나오냐 근데 아 난관 근데 강화 안되있는데 불풍기라 탐수호 남아 못쓸거임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왜이래 이거 아 그럴 수도 있지 난 4에너지 덱이다 난 4에너지 덱이다 편지칼 겁나쌤 어 무감각이 지금은 필요없는데 나중엔 필요하니까 안 돼 불풍기 써야되지 안 돼 곰 불풍기 써야되지 안건데 망개만 불붐기용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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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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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방이다 이게 진정한 오메가가 아닐까 어제 81배도 터졌는데 고작 11배쯤은 터질 수도 있지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니 지옥불 뭐냐고 최고다 불풍기장 아카베코 사신 구슬주머니 와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생기다시름 생기 압수 아 내 체력 쓰레기 게임 이지컴 이지고 베리타 더 잡아야지 몇 드림이고 저놈의 몸 다 fuck 어구 진짜 일반 유물치고 개좋네 스네꼬 기름 스네이크 호우 기름 드로우 좋습니다 이렇게만 합시다 다 씨를 쓰는게 날듯 아카베코 오로로로로롱 사락 사락 필요함 일단 일단 집자 사락은 보이면 집어야지 사락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타락이니까 아니 옥션 쓰는거 깨닫네 안돼 타락 사락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왼쪽 집을 자신도 뭐 했었는데 아깝네 이제 룬반구 가기지 적의 의도할게 뭐야 마리케이던데 상점에서 지우기 마땅한 카드가 없다 자신 컷 재물 대기방 됐네 아크리 맨날 그렇지 재물 님만 오면 고 히히 유물 제발 이러지 말자 재물이 잘못했어 재물 탓임 아유 서순 했네요 서순 좀 할 수도 있지 압사 소금 기사회생 어둠의 봉 피피 피에는 피포션 생꽃까지 괜찮겠지 사코 덱이고 마리케이드 쓰려면 아 아 아 아 하 어 어 야 저거 죽여 앗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아 도라이 아냐 이거 진짜 오지게 아프네 노잼 마리케이드 강화해야겠지 이래도 룬반구 집어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진짜 룬반구 카운터는 확실하게 만들었네 아 근데 룬반구 머 대단하다고 카운터를 이렇게 세게 만들었냐 메가 크린 놈들아 메가 크린 놈들아 방어도 올려야될텐데 아니 에임바 아니 뭐지 대체 아씨 어이가 없어 웃기네 차혈 차혈 전투체면 하나 더할만한데 아 제발 바리케이드 두장 쓰고싶어 그냥 모나키죠 별로 세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맘에 안드네 상점을 하나 더 볼까 어둠의 봉 찾아야되니까 상점을 봅시다 어포나오모 어차피 갱 어차피 게임이긴거라 오자 오자 어둠에 안아줘요 병법서 진짜 알뜰하게 써먹는다 호감인데 42에너지나 줬어 42에너지나 줬어 예에 안아줘요 근데 아직 기살생이 없다 돈 아끼고 포션 사던가 징끈은 근데 좀 땡기긴 하네 뭐 쩔 징끈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주판이라 그냥 어포타라 켜고 몸박 때리면은 심장 빼고 다잡음 몇 들이죠? 몇 들이죠? 나 내 몸박 아니 지옥불 쓰려는데 쓰레기 뭐 쩔 징끈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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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아아 아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음 달팽이가 지옥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다음 턴에 쓰니까 다음 턴에 쓰는 게 나으니까 아 네 잉크병 쓰는 게 맞겠죠 어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어퍼 쓰고 지옥불 써도 뭐 별 문제는 안 되긴 했을때 야 무감각 빨리 나와 나오라고 아 진짜 쎄다 핸꼬 때문에 권넘김 배고파 또 감각 이걸 때리는 장가 역시 앗 백어택 하하 멋대로 해봐라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엘릭서보다 재련포가 나은가? 엘릭서가 낫겠지 아 심장이 나 때렸어 드로 왜이런? 크로스도가 낫겠지 크로스도가 낫겠지 심장하에 쎄다 심장하에 쎄다 쉬어 할아버지 아 불편함 아 불편함 불편함 일수록 비옥불갈기면 뒤짐 포션쓰고가자 엔트로피 거봐 형 내가 시작할때 말했잖아 소멸로 방어 싸운 뒤 몸박 때리고 재물같은 쓰레기 카드는 안치보니까 이겼지? 다음에 사일런스랑 디펙터 할때도 모르는거 있으면 물어봐 뭐지 나 이 체력을 왜 깐내고 오 졌다 편지칼 겁나 좋네 편지칼 아니었으면 상상만해도 끔찍하구만 편지칼 편지칼 감사합니다.